경기의 마음가짐은 똑같고, 지금 저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. 같은 팀메이트로서 친한 건 맞고, 수비 때 그 선수가 치고 나서 나가 있으면 글러브를 전달해 주는 게 있어서요. 아, 그러면 그게 팀 내 문화인가요? 네. 제가 나가 있으면 다른 선수가 갖다 주고. 아, 안 그래도 7회 때 보니까 그 누구였죠? 마차도. 마차도 선수가 이렇게 가져다 주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잘 맞은 게 아웃되는 경우도 있고, 오늘 두 번째 타석처럼. 빗맞은 게 안타가 될 수도 있고, 작년보다는 확실히 편한 건 사실이고, 점점 더 적응해 가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더 편해졌어요? 그냥 모든 생활적인 부분이나 경기에 임할 때도 작년보다 확실히 편해진 것 같아요. 사실 항상 만족은 없는 것 같고, 지금도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뭐, 휴준이랑 가끔씩 연락을 하고, 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그 정도? 뭐, 딱히 그렇게 다른 선수들이랑 친분이 없어서. 뭐, 현진이 형은 지금 재발주. 네. 낮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수들과 함께하는 선수? 너무 조선은 한 번을 나눠 써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조선은 두 개가 온.